Q. 3. 김성민 혜윤이 누나? 혜윤아! Q. 3 김성민? 어 나 성민이야! 야 너 이렇게 많이 큰거야? 완전 남자 다 됐다! 내가 누나 안본 사이에 우유도 많이 먹고 멸치도 많이 먹고 키가 좀 컸지? 앞에 모습을 보고 기간성품 같은 경우가 누나가 남자친구가 맞 av 여보세요? 이 누나가 여유나 이렇게 썩을 나오는데 아아 좋아 이 누나가 이 누나야? 누나야 모든 것도 귀여워 아니 그만해 해 귀여워 야 너 애냐? 아니 일로 와봐 신발끼리 풀리고 다녀 응? 웬이제야 왔네 문아 장창하나 봐 성민아 응? 오랜만에 내가 너 만나서 너한테 갑작스럽게 이런 말 하는 거 부담스러웠으면 좋겠지만 나 이 말 안 하면 필요할 거 같아 아니야 뭐 할 말 있어? 응 너 잠깐 아 누가 뭐가 크다는 거야 아니 발이 크다고 아니 선배님이 되니?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발이 크다고 응 아 누나 발이 크긴 뭐가 커 누나 그러고 남자친구 없지 딱 거니까 남자친구 없네 계속 이런 거 장난치고 이런 거 보고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아 진짜 남자친구 진짜 아 김성민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뭐가? 야 난 너 아끼는 동생이고 오랜만에 가서 반가워서 그런 건데 아니 너한테는 얘기 다 싫은 거였구나 내가 잘못했네 내가 내가 죽어야지 아니 죽을 필요는 없고 누나 그러지마 없어 미안해 나 누나 많이 좋아해 왜 이렇게 큰 거야 아니 왜 이렇게 큰 거야 아니 언제 이렇게 큰 거야 아니 아니 그렇지 아 누나 누나가 계속 이런데 만지고 쳐다보고 해가지고 여자 못 만날 거 같아 너무 무서워 나같이 내가 누가 만나냐 야 너같은데 누가 만나냐니 누나가 만나준다니까 누나 그만 좀 장난쳐 이제 야 김성민 되게 튕긴다 막말로 네가 뭐 그렇게 잘랐느냐 야 뭐 너 솔직히 뭐 지금 있어? 없지 뭐 그렇다고 차는 있나? 차 돈 없지 아 뭐 돈은 있고? 아니 그렇다고 누나한테 마음 없어? 아니 어? 누나한테 마음 없지 않잖아 누나야 아유 누나 ㅎㅎ 정답 부끄러 어디 갔어? 아유 신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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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영